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게임은 레벨업이 잘 되는데 왜 공부는 레벨업이 잘 안될까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잠깐 짧은 퀘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. 이런 퀘스트를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게임을 꽤나 좋아하는 편이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게임들은 그래도 좀 해본 편인데 고등학교 때 특히 공부를 하다가 공부는 막 지루하잖아요. 그치 막 공부를 해도 느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데 게임은 막 하면은 몇 시간도 그냥 금방 가. 그치. 하루에 8시간짜리 그런 거 끊어놓고 막 하는 애들도 많잖아. 왜 공부할 때는 그렇게 지루한데 게임은 그렇게 끈기 있게 할 수 있는지 오늘 해도 내일 또 하게 되고 일주일을 해도 지겹지 않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을 좀 해봤어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재밌다면 공부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. 먼저 선생님이 게임을 해봤더니 왜 계속 하고 싶은지 세 가지 요소를 골라냈어.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내가 성장하는 게 보이죠. 뭐냐면 이런 거야. 내가 예를 들어 하나를 잡았어. 뭐 하나를 몬스터를 잡았어. 그러면 한 30, 50 경험치가 오르는 게 보여. 혹은 내가 상대방이랑 싸워. 그럼 걔의 체력이 다른 게 보여. 그치? 그렇게 눈에 보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야. 그게 가시적인 것에 굉장히 큰 중요점이거든. 그래서 가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치지 않죠.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. 이거를 했을 때 의미 없는 짓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. 두 번째는요. 확실히 정해진 목표치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거야. 내가 그래서 이것을 몇 시간만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. 그쵸? 정해져 있어. 내가 만약에 이만큼 했는데 갑자기 그쯤 되어가지고 목표치가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. 약속이 되어 있고 그걸 확실하게 지켜주죠. 레벨업 목표치. 자 그리고 되게 어떤 아이템만 좀 잘 장착을 하면 우리가 약간 사기급의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. 어느 날 갑자기. 그치? 얘를 딱 구해가지고 레어템을 얻어가지고 내가 되게 많이 성장할 수도 있단 말이야. 이런 복권 같은 장치들이 분명히 다 계산이 되어서 되게 잘 녹여져 있는 게 게임이에요. 근데 그 게임이 게임처럼 우리가 누가 공부도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.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해가지고 과연 늘긴 느는 거야? 내가 추석도 얼마 전이었잖아요. 그치? 추석 동안 3일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과연 옆에 있는 친구보다 가시적인 성장이 있었는가? 이런 좀 회의감이 가끔 가끔 들잖아. 그래가지고 지치죠. 요맘때쯤 되면 꽤 많이 지칠 거예요. 3월 달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가짐? 지금까지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. 선생님들도 이 시기 되면 조금 지치거든. 힘들어. 체력도 딸리고요. 날씨도 더웠다가 추워지면서 좀 왠지 날씨가 지금 요즘 되게 좋잖아. 그러니까 막 밖에 괜히 보고 싶고, 그치? 한강이라도 나가고 싶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꼭 공부가 고통스러워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여러분들이 이상하게도 공부에 대해서만 약간 고통스러운 것만이 정도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약 같은 것도 그렇잖아. 만약에 쓴 약이 있고 달달한 약이 있으면 왠지 쓴 약을 먹어야지만 조금 더 병이 좀 더 잘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공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근데 사실은 고통이랑 공부는 비례관계는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우리가 즐거울 수 있게 우리가 즐길 만한 요소를 누가 제작하겠어? 우리가 우리 게임의 제작자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녹여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?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공부는 한 달짜리, 1년짜리 목표를 되게 크게 세워. 내가 3개월 뒤에 몇 등급이 되어 있을 거야. 근데 사실은 그 3개월이라는 거 되게 와닿지 않거든? 1개월도 와닿지 않죠? 사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밤에 잘 때 어떤 상황일지조차 모르는 그게 인생이잖니. 그래서 1개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지금부터 10분, 지금부터 30분 동안 얼만큼을 할지를 목표로 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. 지금부터 10분 동안 예를 들어 이런 거지. 단어를 한 30개 그냥 쭉 읽어보겠어. 지금부터 30분만 내가 집중해서 수학 문제 풀 거야.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삼아주시면 조금 그나마 참기가 쉽지 않을까?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. 확신을 좀 가지셔야 돼요. 사실은 선생님이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봤을 때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더라고요. 공부만큼 내가 노력하면 되고 노력을 안 하면 떨어지는 게 없어. 그래서 하시면 분명히 올라요. 그거는 약속할 수 있어. 하면 분명히 오르거든. 진짜 이상한 방식으로 진짜 이상하게 왜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?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올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그치만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진짜 얼마 안 남았죠? 중간고사까지는 우리 게임이랑은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걸로 선생님이랑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중간고사 되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캐스트에서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. 감사합니다.